안녕하세요 먹방 꽁냥사입니다. 오늘은 한식 퓨전 안주와 과일 듬뿍 하이볼 맛집 수작 신림역점에 방문했어요.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신림역 술집 수작에서 수작 뿌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넓고 분위기 좋은 수작 매장 내부에요. 자리 잡고 태블릿을 이용해 메뉴판을 스캔해봅니다. 다양한 안주와 다양한 주류들, 주문도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가능해요. 꽁냥사는 고구마스틱, 알배추찜과 보쌈수육, 망고하이볼을 주문했어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